이쪽으로 가면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대요. 그거 보러 가죠. 아 여깄다. 이 퀘스트. 이거 오랜만입니다. 아 유랑고개단 단장이네요. 크리스와 여행을 하던 유랑고개단 단장. 어! 상처가 심하군요. 알파스입니다. 사랑을 이뤄주는 퀘스트에서 만났던 알파스. 이쪽에 길을 막고있는 마물을 처리해주세요. 라고 합니다. 어 이녀석인가보다. 대화도 없어. 33,000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살았군요. 그러고보니 헤어진 후 크리스한테 편지가 왔어요. 어느 여성을 만나기 위해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하더군요. 어 공통의 시인인가. 나도 그렇다네. 난 풍물로 리블렉님이 운명의 남자 많았다고 했지. 구 호름브루그령 호름브루그의 전장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. 오! 이게 히든 그건가봐요. 히든 퀘스트. 여행의 끝. 개시. 여행의 끝! 자 지금 받은 이 퀘스트가 모든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서브 퀘스트 중에서도 특별한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 퀘스트라고 합니다. 자 이곳에 있네요. 아까 퀘스트를 깼던 에버홀드 밑에 이곳에 호름브루그 전장에 흔적이 있습니다. 갑니다. 오오오 여기가 거기네요. 올베릭이 여기서 이제 에어하르트가 여기 있었고 왕을 이제 에어하르트가 뱄었죠. 오 여기 뭐죠? 이런 정말로 아버지가 이 문 너머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먼저 좀 가줄 수 있어 금방 따라갈게 미안하지만 방해하지 말아주겠어 자요나라 아 여긴가 보네요 피닉스의 문 오오 오 아 이런게 됩니다 장비 변경이 여기서 되네 여기서도 되는데 이게 뭐죠? 검은홍과 싸울까요? 오오 아 약간 이제 롱맨의 보스 재생실이 그런건가봐요 얘는 아펜 나왔던 개죠 악당 17만 미구엘 우와 데미지 너무 강해 어우 되게 약했습니다 아 이거 꺼졌네요 불이 설마 다 잡는건가? 어 심해온이다 이야 마검사 쎕니다 아 총 8개 있나봐요 빨리 잡죠 자 다리우스의 영혼 처형해줍니다 자 검은 드래곤 없애줍니다 잡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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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자 다 잡으니까 문이 생겼습니다 자 피니스문 최신부 들어갑니다 오 파티를 분할합니다 네? 아니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결전에 도전합니다 아 저 근데 잡을 체인지를 안했는데 크리스는 어디간거야? 그런 표정이네 지금 눈앞에 있잖아 이분의 몸이 크리스야 이분께서 바로 옛날 시비신에게 봉인당한 열세번째 신 마신 갈데라야 피니스문이란 마신을 봉인하기 위한 봉인문 크로스포드 일족은 마신의 몸에 대해 소질지는 일족이었어 위대한 힘의 일부를 맛보게 해주겠어 내 아버지 갈르데라 모든 것은 나만으로 조카다 오오오오오오오 아 나 근데 파티 분할하는 게 이런 식이군요 저는 따로따로 진행할 줄 알고 약한 녀석들 여기 다 몰아놨는데 조사하겠습니다 50만 옆에 있는 조그만거는 오만이네요 잡았습니다 안구도 무방비한 상태가 됐다 육체에서 망자가 나타났다 아! 일단 다 죽여봅시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금 죽이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어? 망자가 또 나왔어? 다른 망자가 있는 한 계속 부활할 것 같다 아 다 죽여야되네 한 번에 자 다 끊었습니다 아니 이거 하..뭐야 아니 잠깐만요 다시 여덟 마리 잡으러 갑니다 아 너무하네 근데 이거 잡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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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파티 그냥 이대로 하죠 자 보스전 좋아요 소환됐죠 다 잡았고요 아니 벌써 나온다고? 됐다 됐다 일단은 하나 잡았고 잡아 다 잡았다 좋았으 방금 세 개 돌아오는구나 어? 어? 이겼네? 아 갈데라 같은 소리 하네 갈데라 같은 소리 하네 아 설마 에이 안돼 나머지 찌꺼기들이라고 조사도 못하는데 나 이거 딜이 없죠 지금 파티에 세보니까 성점사 아 이거 딜이 안나와서 못잡을 것 같은데 큰일났네요 이거 얘네 죽어도 1팀이 나와서 싸우게 해주면 안되나? 저기요 1팀이 아니 1팀이 있는데 왜? 2팀이 2팀이 3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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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시간에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